1번 발을 내려놓고, 옆으로 가죠. 옆으로 가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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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, 2, 3, 4, 4, 5, 6, 7, 8, 8, 9, 10, 10, 11, 11, 12, 12, 13. 둘 다 들으러 가는 거야. 셋. 셋. 그리고 바로 이라서. 셋. 준비했어? 오케이, 출발! 오, 잘 출발다 네 자, 돌아가겠습니다 자, 잡아주고 잘 받아 오케이, 출발 맞아 잡아주세요 당기고, 출발 당기고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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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템 출발 출발 우리 여행까지 왔어 여기까지 왔어? 여기까지 왔어? 여기 순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자 알았지? 이쪽에다 다시 꺼내보자 자 우리 여기까지 올라갔어 여기! 빨리 길 찾아봐 여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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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어디야? 네 어딜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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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가 여기만 판 달려야지 자 우리가 이 위에 올라가야지 초콜릿 여기가 뒤돌이 올라가야지 끄어 사람이 비는 것 같은데 어디 갔지? 두면이 두면 어디 갔지? 자 여기 뒤에서 어떻게 하면은 자 스님 앞쪽으로 갈 것 같아 바닥에서 스님 꼭 얘를 밀었으면서 아래로 하나 둘 내려오고 여기다가 자 이렇게 손질로 내려와서 여기다가 철봉 밟고 오는 것처럼 하나 둘 셋 밟고 지나가는 것 같아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네 발 앞쪽으로 확실히 올려주고 내려오고 하나 둘 셋 다시 면 내려오자 이렇게 하나 둘 빨리 지나가야 돼 멈추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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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이렇게 하나 둘 셋 내려와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아요 둘 하고 괜찮아 빨리 쭉쭉 뻗어봐 하나 둘 셋 자 잠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케이 쪼 minute 오케이 쪼금 더 커리기 가면 좀 더 쉽게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잠깐만 저기 앞쪽으로 보여요, 살짝 앞쪽이? 이제 달려왔어 조금 있다, 썩 끝나봐야 돼 이제 달려왔어 여기 어떻게 올라와야 돼? 다리 짚고 어, 근데 우리가 오늘 그룹 안쓰야 되지? 그래서 다리 짚고 손 보내주고 그 다음에 다리를 바깥쪽으로 이렇게 올려줄 거야 응 이제 무릎은 안 쓴다, 무릎은 안 쓴다 어, 그렇게 한 번 올라가 보자 바닥에 내려, 바닥에 세워도 괜찮으니까 그냥 올라와서 넘는 거만 한 거지 짚고 올라가고 바닥에 세워도 돼 응 자, 무릎 안 쓴다 했어 발바닥 발바닥에 최대한 올려주는 거야 자, 우리 처음으로 다시 시작할거봐 아, 좋아해! 아니, 아냐, 고개 안 드려요 고개 안 드려요 고개 안 드려요 야, 이리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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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와 여기서, 앞쪽으로 하나, 둘, 넷, 이리와 눌러야지 도워둘 이렇게 해서 눌러야지 하나, 둘, 셋 자, 무릎은 안 쓰고 발바닥을 걸어주기 앞쪽으로 하나, 둘, 셋 세트, 오케이. 어, 바닥에서 해도 돼? 응. 한 번에. 오케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. 오, 파스타. 왼발 오래 걸린다고, 왼발. 잘. 으응. 오, 잘했어. 하나, 둘, 셋. 잘 받아. 잘 받아. 오. 잘했어. 하나, 둘, 셋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